안녕하세요 ENTJ 제이토버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미래 예측 능력에 대해서 한번 이 토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ENTJ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미국 방송이었는데 ENTJ는 미래 예측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듣는 순간 어? 어떻게 알았지? 제가 이렇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잠깐만요. 근데 미래 예측 능력을 제가 갖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신기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제가 정말 신처럼 어떤 미래를 예측한단 말입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예측이란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째는 누구나도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측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주 간단한 설명을 드리죠.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결혼도 잘한다. 나중에 직장도 잘 찾는다. 성공한다. 이렇게들 말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해요. 아주 간단한 예 중의 하나인데 이것처럼 누구나도 다 알 수 있는 공부 열심히 하면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면 뭐 잘 된다. 운동 열심히 하면 운동선수로서 성공한다. 반 많이 하면 키 많이 큰다. 뭐 이런 거죠. 이게 바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예측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자 뭔가 하면은 그 MBTI 중에서 그 중간 레벨을 두 개. 그러니까 NT. NT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에요. 특별한 그런 특성 또는 능력이에요. 실제로 맨 끝에 있는 레벨을 두 개. 그러니까 E냐, I냐, 그리고 J냐, P냐. 그거는 사실상 성격이라기보다는 어떤 행동 스타일이에요. 외향적, 내양적, 그리고 judging, perceiving. 그거는 결국에는 이 중간에 있는 레벨 두 개의 성격을 보완해 주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실제 성격은 이 중간 둘레래요. 그러니까 S냐, N이냐. Intuitive 아니면 Sensing. 그리고 Thinking 아니면 Feeling. 그 두 가지예요. 여기서 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죠. ST, SF, NF, NT. 자, ST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극이 당연해요. S는 현실적이고 T는 논리적이다.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좋죠. 조화가 되셨다. 그 다음에 N하고 F도 조화가 잘 돼요. 좀 직감적이고 좀 느낌, 필링적이다. 조화가 좀 된다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 S하고 F도 이게 조화가 돼요. 아무리 감정적이라도 이 현실, S하고 F하고 조화가 되거든요. 근데 N하고 T는 조금 이상해요. 이론적으로. 심지어 어떤 SF인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N하고 T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서로 상반되는 특성 아닙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왜냐하면 직감, 어떤 영감, 어떤 약간 좀 직감적인 거랑 그리고 이 Thinking, 그러니까 이 지성, 이성적인 거랑은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뭔가 조화가 안 돼요. 이게 바로 특별 조화입니다. 이 Nt가 같이 조화가 되면은 이 직감과 논리가 같이 붙으면은 이 미래에 대한 눈이 생겨요. 남들이 못 보는 그러한 예측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 가능성은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절대 못 보는 것, 잘 못 보는 것들을 Nt들은 잘 봐요. 바로 논리, 그리고 분석, 직감, 이런 것들이 적절히 교감이 되면서 이런 남들이 못 보는 특정한 사상이나 사건들이 이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네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Nt가 INTP, INTJ, 그리고 ENTP, ENTJ. 그러면 왜 넷 중에 꼭 굳이 ENTJ에만 미래 예측 능력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자, 설명을 드리면 간단해요. 모두가, 이 네 스타일이 유형인 모두가 이러한 미래 예측 능력을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 어떤 직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논리적인 직감이. 그런데 INTP하고 ENTP는 그러니까 P들은 생각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만으로 실제로 실행을 안 해요. 왜냐? 귀찮아.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조건이 따나요. 어떤 남들이 못 보는 그러한 실행 가능성이 있지만 보통 사람 절대 못 보는 것은 조건들이 따르는 게 바로 뭐냐면은 몇 가지가 감미가 돼야 돼요. 어떤 이런 이런 것들이 조정이 돼야지 이게 실행 가능하다라고 결론이 딱 나와요. 근데 P들은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INTP, ENTP는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안 생깁니다. 또는 INTP는 그렇다 할지라도 ENTP는 실행은 실제로 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실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끝까지 마치질 못해요. 그러니까 용두삼이죠. 용두삼이. 그런가 하면 INTJ는 참 신기한 게 이 ENTJ하고 ENTJ가 같아서 성격이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E하고 I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냐면은 실제로 ENTJ는 뭔가를 할 때 일단은 저질러요. 일단은 스타트를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따르는 어떠한 것들은 그때그때 다 체계적으로 탁탁탁탁 맞춰나가는 스타일이에요. INTJ는 이 맞춰나가는 것들을 미리 그러니까 선과 후가 바뀐 거예요. 미리 그거를 탁탁탁 준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완성이 되면은 준비가 되면 그때 스타트를 해요. 하지만 이 세상 이치는 준비가 다 되려면은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 100이면은 한 95가 준비의 과정에서 끝나고 스타트를 못해요. 그래서 INTJ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EENTJ에서 확실하게 적은 겁니다. 거의 없어요. 이런 연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는 괜찮은데 괜찮을지언정 ENTJ처럼 그걸 못해요. 왜냐? 이 손상은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INTP하고 ENTP는 당연히 P도 있고 INTP는 I하고 P 때문에 실현이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ENTJ만 용두용미 제가 지금 지어낸 단어지만 용두용미 끝, 처음도 크고 마지막도 크고 그게 실현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ENTJ는요. 일단 미래 예측 능력을 어떻게 어떤 순수로 그거를 실행하냐면은 첫째는 가능성을 꿰뚫어봐요. 물론 이거는 모든 ENTJ들이 1번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거기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합니다. 이거는 INTJ까지도 이거는 해요. ENTP도 어느 정도 하고 뭐 ENTP도 할 경우도 있고요. 근데 3번이 중요해요. 3번 시작한다. 이 시작한다는 ENTP하고 ENTJ밖에 못합니다. INTP하고 ENTJ들은 시작을 못해요. I 때문에 시작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4번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마무리까지 짓는다. 이게 바로 ENTJ만 할 수 있는 겁니다. ENTP는 4번에서 못해요. 못해요. 끝까지. 왜냐하면은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가능성도 희박하고 또 주의 반대, 비판, 어려움 이게 한없이 몰려옵니다. 이거를 끝까지 극복해서 나갈 수 있는 게 ENTJ예요. ENTJ들은 한 번 된다고 생각하고 판단이 되면은 끝까지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어려서부터 나이 들 때까지 계속 이거를 반복해요. 이런 과정을. 그러다 보면은 ENTJ는 어떤 게 생기냐면은 이런 능력이 자꾸 전투력이 쌓여서 나중에는 이 데이드림, 그러니까 깨있는 상태에서 어떤 동영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영감. 신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영감이 자꾸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간단한 예를 들게요. 제가 어떤 차를 만약에 샀어요. 그러면은 그 사기 몇 개월 전부터 밖에, 제가 이제 어피스 밖에 저기 차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차가 없는데도 그 차가 이 셀루엣처럼 이렇게 사악 희미하게 사악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셀루엣으로 이렇게. 결국은 그게 나중에 제가 산 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기하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마술사 같은 거예요. 마술사가 실제로 마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이 빠르고 어떠한 기술이 좋아서 지극히 현실적인 기술입니다.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마술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ENTJ는 남들이 예측 못하는 것들을 ENT의 특성 때문에 그거를 미리 예측하고 보고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이 그게 가능할, 신용 가능하려면 뭐뭇이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거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시작하고 끝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끝내버리는 게 ENTJ예요. 결국은 남들이 볼 때는 뭔가 미리 예측을 하고 그게 결국은 실현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되게 신기해요. 실제로 저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타입들이 다 많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 제 아이디어를 많은 사람들하고 이걸 share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해봤자 전 미친농 소리밖에 못 듣고 뭐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결국에 제가 결론 내린 거는 INFJ만 ENTJ의 생각을 코랄레이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리해족 역할을 해요. 이게 연결고리. 제가 직접 다른 직원들하고 얘기를 거의 안 해요. INFJ를 통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왜냐? INFJ는 ENTJ의 생각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잘 믿어요. 왜냐면 그들은 직감이 뛰어나서 일단은 믿고 가고 나중에 확인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주니까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냥 제 말은 거의 다 믿는 편이에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결론을 내리자면 INFJ는 현실적인 부면과 직감적인 부면이 같이 똑같이 강하게 공존하는 유일한 유형이에요. 모두 발달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두사미가 아니고 용두사용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세게 갈 수 있는 게 ENTJ입니다. 물론 여기서 기회나 시기, 우연, 연줄, 배경, 능력 이 차이로 ENTJ의 성공 여부는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굉장히 크게 될 수 있고 적당히 크게 될 수 있고 하지만 모든 ENTJ들은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러브 아트랙션이라고 들어보셨죠? 한국말로는 매력의 법률이라고 하더라고요. ENTJ는 제가 이 다큐멘트를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저도 모르게 이거를 제 스스로 적용하고 있었더라고요. 뭔가를 계속 상상하면 그게 그대로 되는 어떤 그러한 참 신비로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매력의 법률에서는 사실상 약간 좀 저는 100% 믿어지지 않는 게 거기서는 무턱대고 상상만 하면 된다.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상상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조건들에 부합해서 그걸 끝까지 해결해 나가는 거기까지 돼야지 이게 끝까지 컴플릿 패키지가 되는 겁니다. 상상을 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발휘해서 미래 예측 능력이 마치 발휘되는 것처럼 가능케 하는 것 바로 그것이 ENTJ에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미래 예측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다음에는 또 더 재미있는 토픽으로 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를 꼭 좀 해주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토픽이 있으면 메시지를 남기면 제가 그 메시지에 관련돼서 또 연구를 해갖고 아니면 제가 아는 것들을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